원전 경기가 6경기 정도 남았는데 선수들의 힘을 실어주러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. 저희 안양 KGC가 플레이오프 진출하려면 남은 원전 경기가 제일 중요한데 꼭 다 이겨서 진출할 수 있도록 많은 팬분들께서 원전 경기 많이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. 안양 KGC 사랑해요. 안양 KGC 남은 원전 경기 모두 힘내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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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양 KGC 남은 원전 경기 모두 힘낽을 бо입니다. 안양 KGC는 유기 наполн님의 원전 경기를 cohesive. 원전 경기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 보니까 좀 짠하기도 하면서 그래도 한편으로 자랑스럽기도 하고 되게 뿌듯하고 그래요. 앞으로도 원전 경기나 남은 경기들 많은데 앞으로도 화이팅하고 6강도 갔으면 좋겠습니다. KGC 화이팅! KGC!